대표님 생각하신 북극성의 부천상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 중에 꼭대기죠. 인간 중에 공부 제일 많이 한 양반인 부천상재가 불교에서 말한 십지보살. 화합경에 가면 십지보살이 삼계의 왕이라고 나와요. 그 삼계의 왕을 동양에서는 숫자 9를 제일 꼭대기로 보기 때문에 현상계에서는 9를 제일 꼭대기로 보니까 양기, 9는 홀수죠. 양을 상징하는 양기 중에 꼭대기요. 모든 변화의 극치라고 보니까 부천상재 그러면 십지보살이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급이 아니고요. 십지보살. 부처 중에 부처요. 부천상재 역할이 뭐냐고요? 우주 통치죠. 우주에 존재하는 무생명체들을 관할하는 거죠. 생명체는 생명체가 관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체 중에 제일 꼭대기가 인간이죠.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가 부천상재죠. 부천상재가 뭐 하겠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무생명체들의 삶을 관할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은 윤회까지 다 관여합니다. 어느 별에 누가 태어나고까지도 다 부천상재 아래의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즉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카르마가 진행되는 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죠. 이 카르마의 결에 수작을 부릴 수는 있어요. 이번에 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한 번 또 카르마의 수를 놔보자. 인간들의 역할이 있어요. 즉 우주도 인간들이 통치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에요. 부천상재는 대통령. 윤회나 우주 신이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깨어난 인간들, 도인들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지금 이 우주에서 도인들이, 성인들이, 천인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꼭대기가 구천상재. 불교에서는 아미탑을, 십지보살. 화음경의 십지보살은 부처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부처 아래 보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해 안 돼요. 화음경의 십지보살은 부처다. 여러분일 수 있는지요? 아니요. 우주의 제일 꼭대기 한 양반. 북극성차 천 개 공무원들. 천 개, 천 개 공무원분들이. 이게 또 하는 거예요. 지구, 지구의 지금 지구 카르마 굴러가는 것도 다 관여하십니다. 지장, 대세지 다 한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분을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기립니다. 인도에서는 이 십지보사를 누구라고 기려요? 시바로도. 인도에서도 또 시바로도. 비슌으로도. 브라마로도 기리는 겁니다. 여러 모습으로 기려요. 우리 민족은요. 환인, 환웅 다 같은 분이에요. 지구에 오면 환웅.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면 환인. 묻 자식이라는 건요. 수많은 분신 중에 한 분신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거기 막 또 아빠, 아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인의 수많은 분신 중에 한 분이 여기 와 계셨던 거다. 환인이 사실은 환웅이다. 이 똑같은 개념이요. 불교에서 아미타불이 온 우주에 직접 몸을 놔둘 때는 관세현모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에 있는 거예요. 저기 정토에 계시면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면 관세현모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세현모살이 이마에 아미타불을 박아갖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 화신 놔둘 수도 있죠. 방편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십지보살은. 이런 얘기는요. 어디서 못 들어본 얘기인데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얘기도 섞여 있어요. 제가 공부해서 내린 결론도 섞여 있으니까 딴 데 가서 막 이거래. 바로 하지 마세요. 눈치 봐가면서 얘기하세요. 관세현모살이 28천에 온 우주에 몸을 놔두신다 그러잖아요. 동시에 여러 몸을 놔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음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